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 독회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90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4 딜리버 유어 보이스 레슨 4. 리딩 1.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세이빙 라이브 스타디스틱스 90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When you think of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여러분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You probably picture lady with a lamp 당신은 램프를 갖고 있는 한 숙녀를 아마도 그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 probably 하면 아마도 이런 뜻이고요 Picture라는 것은 그리다 상상하다라는 뜻입니다 With a lamp는 원래 이들이 꾸며지고 있죠 Take care of 돌보단 뜻인데 자 분사거물이 되어있죠 Taking care of injured and ill soldiers injured 부상당한 부상당하고 아픈 병사들을 take care of 돌보고 있는 그러한 램프를 든 숙녀를 여러분은 아마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Picture 그리다 상상하다 Her confession for these people 저기서 these people이 뜻하는 것은 Injured and ill soldiers 부상당하고 아픈 병사들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그녀의 동정심은 자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동정심이죠 Was clearly seen through her act 자 through 뭐뭐를 통하여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이거 수동태죠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Her passion for statistics 자 패션은 열정이고요 스토티스틱은 통계입니다 자 통계를 위한 그녀의 열정 자 이게 문장이 주어져요 패션이 주어입니다 Way는 방법이고요 그 away를 투부정사가 꾸며지고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영법입니다 To save people's lives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방법으로써 As no more 로써 자격이죠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해주는 방법으로써 통계를 위한 그녀의 열정은 Is not alone t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라는 뜻이죠 In October 1853 1853년 10월에 자 더 컨플릭 자 문장의 주어입니다 갈등이죠 자 비트윈 A&B는 A와 B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얼라이언스라는 거는 연합국이에요 자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연합국 사이의 갈등이 Turned into a world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전쟁? In the Turkish region Known as Crimea 자 리즌은 지역이죠 자 비노우네즈 모모로써 알려진 크리미어라고 알려져 있는 터키 지역에서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연합국 사이의 갈등이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The world lasted from October 1853 to March 1856 자 from A to B A에서 B까지죠 라스트는 지속하다 여기서는 과거니까 지속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전쟁이 1853년 10월부터 1856년 3월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 world 그 전쟁이 Result in 뭐뭐를 초래했습니다 Result in 결과 뭐뭐를 초래하다 Large numbers of deaths and injuries 많은 숫자의 사망과 부상을 초래했습니다 Hopping to 희망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건문이죠 Hopping to contribute to a skill 자 contribute 기여하다 제공하다 그녀의 기술을 기여하기를 제공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help the British troop 영국 군대를 돕기 위하여 트루프라는 건 군대죠 어떤 군대 Fighting in Crimea World 크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군대죠 현재 분사 ING Fighting이 트루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브리티시는 영국의 이런 뜻이죠 자 크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 군대를 돕기 위하여 그녀의 기술을 기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Nightingale accepted nursing position Nightingale은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간호직을 수락했습니다 Accepted 수락하다 수용하다 nursing position이라는 거는 간호직이죠 자 아미베이스 군 기지입니다 그래서 1854년 터키의 스쿠타리 지역에 있는 군 기지에서 Nightingale은 간호직을 수락했습니다 Strategy and Use Question No.1 1번 질문입니다 Find the transitional phrase Transitional 하면 과도기에 변천기에 이런 뜻이죠 자 과도기 억구를 발견하라 That indicate contrast in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쪽에 첫 번째 단락에서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과도기 억구를 발견하라 자 indicate는 나타냈다 contrast는 대조입니다 정답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Self-study Question No.1 1번 질문입니다 Why did Florence Nightingale join the world as an earth? 자 as an earth 간호사로서 as는 자격이죠 뭐뭐로서 자 Florence Nightingale은 간호사로서 왜 전쟁에 합류했는가 join이라는 건 합류하다 이런 뜻이죠 She joined the world 그녀가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As a nurse 간호사로서 Because 왜냐면은 She hoped to contribute to skill 그녀가 그녀의 기술을 기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help the British troops fighting in the criminal world 자 크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 군부대를 돕기 위하여 그녀가 그녀의 기술을 기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녀는 간호사로서 전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 자 upon arrival at the base in scutari scutari 기지에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arrival 도착이죠 Nightingale realized Nightingale은 깨달았습니다 How difficult it would be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진주어죠 여기서 how 이하는 타동사 realized의 목적어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또하기 주어동사 어순을 알아두세요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provide proper medical care at the base 자 기지에서 군 기지에서 medical care 의료 보호죠 proper 적절한 그 군 기지에서 적절한 의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이팅게일은 깨달았습니다 Essential 서플라이즈 필수 보급품이죠 Search as는 뭐뭐와 같은 자 푸드 음식과 Basic furniture 기본적인 가구 and blanket 담요들 과 같은 Search as는 뭐뭐와 같은 그러한 필수 보급품들이란 뜻입니다 자 문장에 주어가 서플라이즈니까 동사 워을 썼죠 워즈 안 쓰구요 sufficient 충분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기본적인 가구와 담요들 같은 그러한 필수적인 보급품이 워낙 sufficient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insufficient 불충분했습니다 sufficient 충분한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 non-existent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exist 존재하다 existent 존재하는 non인데 앞에 non이 들어갔으니까요 non-existent 하면 존재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patient 환자들이 held deal with 다뤄야만 했습니다 deal with 다루다 in adequate 부적절한 sanitation 위생입니다 환자들이 부적절한 위생을 다뤄야만 했습니다 컴마치크 위치는 관계리명사 계속 지원법이죠 그런데 그것 즉 환자들이 부적절한 위생을 다뤄야 한다는 그 사실은 was worsened 더 악화되었을까 습니다 by 모모에 와여 exposure to let's and please 자 let는 쥐구요 플린은 벼룩입니다 exposure 노출이죠 자 환자들이 부적절한 위생을 다뤄야만 했다는 그 사실은 쥐와 벼룩의 노출에 의하여 더 악화되었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medical record 의료 기록들이 were extremely disorganized 극도로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organized 체계적인 조직적인 앞에 dis가 들어갔으니까 체계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죠 자 there was because 주어동사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었다 자 none of the 복수명사가 나오면은 none을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was 안 쓰고 were 쓴거죠 none of the hospitals 병원들 중에 그 어떤 병원도 were using the same reporting system as any of the others 나머지 것들의 기록 시스템과 같은 종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동사 더하기 ing 진행형인데 비동사가 과거니까 과거진행형이죠 the same as 라는거는 뭐뭐와 같은 뭐 같은 종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들 중에 그 어떤 병원도 나머지 병원들과 같은 종류의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the same as 는 동일 종류입니다 this is the same as I lost 이거 내가 잃어버린 거랑 같은 종류의 시계야 이런 뜻이죠 그에 비해서 the same death을 쓰면 바로 그것 즉 동일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this is the same as I lost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야 이런 뜻이 되겠죠 the same as 와 the same death을 반드시 구분해두세요 it's a hospital 각각의 병원은 had a different system of naming and clasifying disease 자 name은 이름을 부르다 라는 뜻이구요 clasifying은 분류하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병원은 질병을 이름 부르고 질병을 분류하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even 심지어 the number of deaths 사망의 숫자 사망자의 숫자가 was not accurate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accurate 정확한인데 자 not이 들어갔으니까 inaccurate 정확하지 않은 이란 뜻이죠 thus 따라서 nightingale dedicated herself dedicate a to b a를 b에게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죠 nightingale은 그녀 스스로 헌신했습니다 나도니 버들소 b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이란 뜻이죠 serve the need of 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요구를 들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not only to serving the needs of the injured and ill soldiers 부상당하고 아픈 병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그녀 자신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버들소 또한 to improving the record keeping of the hospital 병원에 기록 남기기 기록 계속 쓰기를 향상시키는데 그녀 자신을 그녀는 헌신했습니다 바쳤습니다 she introduced the pratics 그녀가 관행을 도입했습니다 introduce 도입하다 여기서는 과거형이니까 도입했다죠 the pratics 는 관행 관습입니다 of ear 는 동격이죠 recording the cause of death each death 는 각각의 사망이죠 각각의 사망의 원인을 기록하는 어떻게 in a uniform manner uniform 회귈적인 동일한 이란 뜻이죠 동일한 방식으로 in a uniform manner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의 사망의 원인을 기록하는 관행을 그녀가 도입했습니다 컴마치크 위치 그런데 그러한 일은 had not been done previously 이전에 행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previously 하면 이전에 이런 뜻이죠 after witnessing many tragic deaths during the world 전쟁 기간 동안 during the world witness 라는 것은 목격하다 라는 뜻입니다 접속사를 남겨놓은 이유는 접속사 생략하지 않아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분사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during the world 전쟁 기간 동안 많은 비극적인 사망을 목격한 이후에 tragic 비극적인 이란 뜻이죠 나이팅게일 뉴덱 나이팅게일은 덱절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동사 뉴에 걸리는 목적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스 였습니다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To prevent 예방하는 To prevent 명사 way를 꾸며주네 투부정사 형용사절 요법이죠 prevent 는 예방하답니다 unnecessary death 라는 것은 불필요한 사망이죠 불필요한 사망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What's to improve sanitary condition in army hospital 군대 병원에서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이팅게일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To improve 는 명사절 요법이죠 이유는 비동사 뒤에 나타나서 주격 보호로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sanitary condition 위생 상태 가 되겠죠 대어포 그러므로 She decided to persuade 그녀가 설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ecided 두부정사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persuade 설득하다 아미 어피셜즈라는 것은 군대 고위 관리 고요 politicians 는 정치인들 대절 이하를 군대 고위 관리들과 청취인들에게 설득하기로 그녀가 결정을 했습니다 와이드 스프레드 광범위한 sanitation reform 위생 개혁이 wasn't necessary 필요하다 광범위한 위생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군대 관리들과 청취인들에게 설득하기로 그녀가 결정을 했습니다 with the help of 뭐뭇의 도움으로 윌리엄 퍼와 뒤에 나오는 문구는 동격이죠 A reading statistician at the time statistician은 통계학자죠 reading 하면 선도하는 앞서는 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끄는 선도하는 통계 전문 학자인 윌리엄 퍼의 도움으로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넘버러브는 수많은 이란 뜻이죠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the information she had gathered during the world 전쟁기간 동안 during the world 전쟁기간 동안 그녀가 모은 정보에 기초하여 나이팅게일은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디인포메이션 이하는 즉 she had gathered 부터 워까지 이 문구 전체다 앞에 나오는 디인포메이션을 수식하고 있는 목적적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he knew that 그녀는 됐절 이하라 알았습니다 됐은 타동사 new에 걸리는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her message might easily get lost in a long list of table table은 표 get lost 는 사라지다 그녀의 메시지가 긴 목록의 표 속에서 쉽게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so 그래서 in an attempt to 뭐뭐 하려는 시도로 in an attempt to communicate the information in a more effective way 자 effective 효과적인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로 she developed a unique graph 그녀는 독특한 그래프를 개발했습니다 the polar area 그래프 바로 극지 그래프 인 것입니다 여기서 polar 라는 단어는 극지방에 라는 뜻입니다 북극의 남극의 뜻 두가지가 다 돼요 예를 들면은 polar expedition 하면은 극지탐험이 되고요 polar opposite 하면은 정반대의 종류 정반대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strategy 스테레토지 뉴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find a traditional word transitional 변천기의 과도기적인 이라는 뜻이죠 자 변천기 단어 과도기적인 단어를 찾아라 자 introduce 도입하다 additional 추가적인 information 정보입니다 자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도입하는 과도기적인 단어를 찾아라 정답은 for the more 게다가 라는 뜻이죠 for the more 뒤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쫓아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y were the medical records disorganized 자 이 medical records 라는 거는 의료기록들이죠 왜 의료기록들이 체계적이지 않는가 organized 체계적인 조직적인 disorganized 는 체계적이지 않은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2 정답입니다 대의가 가리키는 건 medical records죠 의료기록들이 were disorganized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none of the hospital 병원 중에 그 어떤 병원들도 were using the same reporting system as any of the other 나머지 것들과 동일한 종류의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one of the 복수 명사가 나오면 none을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was가 아니라 were가 쓰인 거죠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did 나이팅게일 develop to communicate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나이팅게일은 무엇을 개발했는가 develop 개발하다 she developed the follow area graph 그녀는 극지 그래프를 개발했다 follow라는 거는 극지방에 북극에 남극에 이런 뜻이죠 단어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present 나타내다 보여주다 a great deal of 는 많은 이란 뜻이죠 cause는 원인이구요 그 다음에 at a grace 라는 거는 한 번에 한 눈에 이런 뜻입니다 the follow area graph 는 presented a great deal of information 많은 양의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에 대한 about 이하에 대한 the codice of death of British soldiers in Crimea at a glance 한눈에 크림 지방에 있는 영국 병사 사망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each of the 12 sectors 12개의 영역 각각은 displayed on the graph 그래프에서 보여지는데 여기서 과거분사고 displayed가 sectors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프 위에서 보여지게 된 12개 영역들 각각은 represented different 다양한 달을 나타냈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each of the 12 sectors 여기까지가 주어구요 동사는 represent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represent는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죠 The size of the sector 그 영역의 크기가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주었습니다 How many deaths occurred 얼마나 많은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How 이하는 타동사 showed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간접 의문이죠 Dead months 는 그 달 입니다 Death은 그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시 형용사에요 그래서 영역의 사이즈 크기는 그 달에 얼마나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위드 목적어 분사금은 뭐뭐가 뭐뭐한 채로 With the largest sectors indicating 인디케이팅 the month with the highest death rate 자 death rate 는 사망 비율 즉 사망률이죠 가장 큰 영역들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가진 달을 나타낸 채로 인디케이트 나타내다 그 영역의 사이즈 크기는 그 달에 얼마나 많은 사망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Within each sector 각 영역 내에서 Three colors were used 세 가지 색깔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수동태죠 뭐하기 위하여 투합의 인호도 생략되어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To show the cause of death The cause of death 는 사망 원인이죠 사망의 원인을 보여주기 위하여 각각의 영역 내에서 세 가지 색깔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비유시드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회화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92쪽 6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4 딜리버 딜리버 유어 보이스 레슨 4 리딩 1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세이빙 라이브 스타디스틱스 더 블루 섹션 리프리젠티드 대스 섹션은 영역이죠 파란색 영역은 사망을 나타냈습니다 리프리젠트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하다 어트리비티드 2라는 것은 뭐뭐로 인한이란 뜻입니다 어트리뷰트 A to B A를 B의 결과로 보다 이런 뜻이죠 임팩트 셔스 하면은 전염병 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영역은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의로 인한 사망을 나타냈습니다 더 핑크 섹션 분홍색 영역은 쇼드 데스 사망을 나타냈습니다 무슨 사망 코스드 바이 운즈 운즈라는 것은 상처죠 상처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을 분홍색 부분 영역이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드 바이 운즈는 데스를 수식하고 있는 과거 분사 구조 근데 모스트 오브 위치 그것들의 대부분은 워 리시브 인 컴백 전쟁터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모스트 오브 위치 이하는 운즈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이죠 자 그래서 전쟁터에서 대부분 받은 상처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을 분홍색 영역은 보여주었습니다 블랙 검정색 부분은 스튜드 포 나타냈습니다 스탠드 포 심볼라이즈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죠 자 데스 사망을 나타냅니다 무슨 사망 코스드 바이 애니띵 아더 덴 디지즈와 운즈 아더 덴 하면 뭐뭐 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부상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을 검정색은 나타냈습니다 자 셀프 스터디 크리에이션 4번 질문입니다 체크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문장이 맞으면 T에 표시하고 문장이 틀리면 F에 표시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The size of the sector 임팩시오스 임팩시오스 디지즈 임팩시오스 디지즈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을 나타냈습니다 아니죠 부상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이죠 따라서 2번 정답은 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Nightingale Analyzed this data Nightingale은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Analyze 분석하다는 뜻이죠 And she tried to figure out 자 tried 앞에 시 생략되어 있죠 자 figure out 이해하다 밝혀내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밝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웨이즈 방법이죠 To lower 낮추다 라는 뜻입니다 lower 낮추다 To lower 앞에 있는 명사 웨이즈를 꾸며주네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전형법이죠 The number of deaths 는 사망 숫자입니다 사망 숫자를 낮추는 방법을 밝혀내려고 그녀가 시도를 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he made efforts 그녀가 노력을 했습니다 자 노력을 만들다는 거는 노력을 했다 이런 뜻이죠 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improve Airflow in hospital Airflow는 기류 즉 공기의 흐름이죠 병원 내에 기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녀가 노력을 했습니다 And to develop 자 To 생략되어 있죠 To develop safer ways 더 안전한 방법을 개발하려고 그녀가 노력했습니다 자 To process 는 웨이즈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이 되겠죠 프로세스는 가공처리하다 서위즈는 하수입니다 자 전쟁 동안 During the world 전쟁 동안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더 안전한 방법을 개발하려고 그녀가 노력을 했습니다 Her effort 그녀의 노력들이 Resulted in 뭐뭐를 초래했습니다 뒤에 결과가 나오죠 A sharp drop 이라는 건 급격한 감소입니다 Contagious 전염되는 그래서 Contagious disease 는 전염병이죠 자 그녀의 노력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초래가 되는 사망에 있어서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This 자 이 내용 이 내용은 Can be seen 관찰될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Can 이라는 조종사 뒤에 동사 원형 B가 나왔고요 B 동사 과거 분사가 결합해서 수동태가 된 형태입니다 On the graph In the month Where the blue section Nearly disappeared 파란색 영역이 거의 사라지는 자 Nearly는 거의 Disappears 사라지다 자 거의 사라지다 이거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파란색 영역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그 달의 그래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Where를 쓴 이유 Where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Month를 구며주지 않고 그래프를 구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영역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그 달의 그 그래프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Through 뭐뭐를 통하여 Through her 그래프 그녀의 그래프들을 통하여 Nightingale Effectively Demonstrated Nightingale 이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Demonstrated 라는 동사 꾸며지고 있죠 Demonstrate 는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Substantial Impact 라는 것은 상당한 영향이죠 Substantial 상당한 어떤 영향 Contagious disease 전염병 입니다 Contagious 가 전염병 의의라는 뜻 이니까요 Head on the soldiers in the army hospital In the army hospital 이라는 말은 Soldiers 를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자 그녀의 그래프들을 통하여 Nightingale 은 군 병원 내에 있는 병사들에게 전염병이 끼쳤던 상당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Infect 실제로 Infectures 하면 전염병 이런 뜻이죠 전염병들이 Would have wiped out The entire army 전체 군대 The entire army 전체 군대를 완전히 파괴했었을 것이다 Would have pp 가전법 과거 완료죠 Wipeout 완전히 파괴하다 If 만약에 The trend had continued Head pp 가전법 과거 완료입니다 트렌드는 성향이죠 그러한 성향이 계속되었더라면 전염병이 전체 군대를 완전히 파괴했었을 것이다 가전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직서법 과거죠 그러한 성향이 계속되지 않아서 전염병이 전체 군대를 파괴하지는 않았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nfectures 라는 것은 전염병 의의라는 뜻이죠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However 그러나 자 By showing her message In such a clear way 자 그렇게 분명한 방식으로 In such a clear way 그렇게 분명한 방식으로 그녀의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She was able to convince people that 그녀는 대절 이하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었다 자 Large number of deaths 많은 수의 사망이 Could be prevented 예방이 될 수 있다 자 Prevent 예방하다죠 많은 수의 사망 사건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컨스권스 결과입니다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써 Sanitation Procedures Sanitation 이라는 것은 위생이구요 Procedure는 절차입니다 Used by hospital 병원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 Used가 앞에 있는 Procedur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병원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위생 절차들이 Underwent Extensive Reform 대규모의 개혁을 겪었습니다 Undergo 라는 건 겪다는 뜻이죠 Extensive 대규모의 리폼은 개혁입니다 And the number of Preventable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의 숫자가 Decreased 샤플리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더 넘버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Decreased 가 동사가 되겠죠 자 임팩트는 영향이죠 그래서 자 의사소통에 대한 그녀의 효과적인 도구 덕분에 그녀는 의학과 통계학 두 개의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o.5 5번 질문입니다 What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After hospital Went through Major sanitation reform 자 Major 주요 아니죠 병원이 주요한 위생개혁을 겪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Under Go 겪다는 뜻입니다 Go through 겪다는 뜻인데 Wentが 쓰였으니까 겪었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The number of preventable deaths in hospital decreased sharply 자 Preventable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병원 내에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자 문장의 주어가 더 넘버고요 동사가 decreased가 됩니다 샤플리 하면 급격하게 라는 뜻이죠 Strategy News Question No.3 3번 질문입니다 Find a transitional phrase 자 과도기적인 억구를 찾아라 Transitional 과도기적인 이런 뜻이죠 That introduced the result in the second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결과를 도입하는 Introduce 도입하다 과도기적인 억구를 찾아라 정답은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써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컨스컨스라는 것은 결과라는 뜻이죠 레슨 4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대절리아이다 대생략되어 있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You don't speak the language 당신이 언어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What do you do?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You do probably try to use your hands, arms, face, heads or any parts of your body to deliver your message 자 투 앞에는 인오더가 생략이 되어 있죠 뭐뭐하기 위하여 투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정용법이죠 자 딜리버라는 것은 배달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아마도 probably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손 당신의 팔 당신의 얼굴 당신의 머리 그리고 당신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L을 쓸지도 모릅니다 자 When you encounter language barrier 여러분이 언어 장벽과 우연히 마주치게 될 때 자 인카운터 우연히 마주치다 만나다 barrier는 장벽이죠 gesture sound obvious alternative to illustrate your point gesture 라는 것은 여러분의 요점들을 설명하는 확실한 대안이 된다 확실한 대안이다 obvious 확실한 alternative 대안이죠 자 여기서 illustrate는 설명하다는 뜻이고요 to illustrate가 명사 alternative를 꾸며주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영법이 됩니다 자 포인트는 요점이죠 deed movement 이러한 동작들은 may seem like the simplest way to communicate 여기서도 to communicate가 명사 way를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영법이 되죠 이러한 동작들은 의사소 토우라는 가장 간단한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seem like 명사 뭐 뭐 처럼 보이다 like가 전시타니까 뒤에 way라는 명사가 쫓아온 거죠 but 그러나 a gesture in one culture 한 문화의 제스처가 might not have the same meaning as that gesture in another culture 또 다른 문화에서 그 제스처와 동일한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the same as 라는 것은 동일한 종류입니다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라는 뜻이죠 여기서 that gesture 할 때 that은 그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the same as 와 the same that을 구분할 필요는 있죠 this is the same as i lost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거랑 같은 종류의 시계야 이런 뜻이죠 the same as 는 동일 종류입니다 하지만 that을 쓰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this is the same that i lost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야 이때 the same that은 동일물이 된다는 거죠 in other words 즉 달리 말하자면 your gestures 당신의 동작들은 may seem like nonsense to others 남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seem like 뭐뭐처럼 보이다 nonsense는 터무니없는 소리죠 so 그래서 they 여기서 they는 others 남들입니다 남들이 might think that that you are weird weird 이상한 당신이 이상하다고 남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on some occasion 어떤 경우에는 they 남들이 might feel 느낄지도 모릅니다 offended by your gestures 여러분의 gesture 몸 동작에 의해서 기분 상하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일지라도 양보조를 이끌죠 mean은 의도하다 의미하다 cause는 초래하다 offense는 불쾌함이죠 설령 당신이 불쾌함을 초래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당신의 몸동작에 의해서 기분 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feeling the brain 빈칸을 채우시오 using the appropriate word 적절한 단어를 이용하여 자 appropriate 적절한 from the paragraph above 위에 있는 단락 질문이죠 윗 단락에서 나온 적절한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as gestures might imply 자 imply 함축하다 몸 동작이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different meanings in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에서 다른 의미를 gesture가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your gestures can unintentionally make others feel offended 죠 intentionally 하면 의도적으로 라는 뜻인데요 앞에 on이 들어갔으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라는 뜻입니다 자 몸 동작들이 다른 문화들에서 다른 의미들을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gesture 몸 동작들은 남들이 feel offended 기분 상하게 느끼도록 의도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게 라는 뜻이 되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nodding your head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means yes 의 yes 를 의미합니다 in most culture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때 nodding your head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요 동명사 구으로 쓰였습니다 nod는 고개를 끄덕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yes 를 의미합니다 but 그러나 you should be cautious 당신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cautious 주의를 요구하는 because 왜냐하면 this 여기서 this 라는 것은 당신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yes 를 의미한다는 그 사실이죠 이것이 is not universal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주의를 요한다 이런 뜻입니다 universal 하면 보편적인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in turkey 그리스 and 불가리아 터키와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 a head nod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actually 실제로 means no no 를 의미한다 in japan 일본에서는 it 여기서 이 시간을 키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a head nod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signify 라는 것은 의미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죠 another given by a japanese person 일본인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고개 끄덕임은 signifies that 대절리아를 의미합니다 he or she 여기서 he or she 는 일본인이죠 그 일본인이 is listening 잘 얘기를 듣고 있고요 want you to continue speaking 당신이 말하기를 계속하는 걸 원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ignify 나타내다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 할지라도 양보조를 이끌죠 the japanese person does not agree with your opinion 의견입니다 그 일본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he or she 그 일본인은 will still love 여전히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너드는 고개를 끄덕이다 뭐하기 위하여 투합해 이노도 생략되어 있죠 keep 목적어 목적격보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to keep the conversation going going은 진행하는 이란 뜻이죠 그 대화가 진행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설령 그 일본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 일본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너드라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영어 도키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96쪽 10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4 딜리버 유어 보이스 레슨 4 리딩 2 제스처스 아크러스 더 그룹 96쪽 10번째 줄입니다 This can be a source of misunderstanding 이것은 오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 소스는 원인이구요 misunderstanding 오해입니다 when 뭐 뭐 할 때 the speaker thinks 화자가 생각할 때 another means I agree with you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내가 너와 동의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화자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nother means I agree with you 이 문장은 동사 think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입니다 but 그러나 it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것은 일본인의 고개 끄덕임이죠 자 그것은 actually means I want to hear more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movement to themselves 그러한 동작은 여기서 담세브즈 생략 가능하네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죠 자 그러한 몸 동작은 I'm not the only thing that can vary a cross-culture 자 very 다르다 a cross-culture는 문화별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한 동작 그 자체는 문화별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The frequency 빈도입니다 With which a person uses gestures 어떤 사람이 제스처를 이용하는 몸동작을 이용하는 빈도는 자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빈도 frequency죠 자 동사 is입니다 is also influenced by his or her culture 그 사람의 문화에 의해서 그 빈도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문화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Exaggerated 과장하다 Exaggerated 과장된 과장된 제스처겠죠 자 엠퍼시스는 강조입니다 그리고 Explanation 설명이죠 자 Exaggerated gestures for emphasis and Explanation 자 강조를 위한 과장된 제스처 그리고 설명을 위한 과장된 제스처는 are common in certain cultures 어떤 문화들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common 흔한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People in France Spain and Italy 자 프랑스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Have a tendency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Have a tendency 투부정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To use는 앞에 나오는 텐더시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영법이죠 자 When speaking 말을 할 때 자 When 뒤에는 People부터 이탈리아 동사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프랑스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말을 할 때 많은 제스처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In fact 사실 실제로 Hand gestures 손 동작이 아 So important 너무 중요합니다 For Italian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자 So 형용사 원급 또는 부사 원급 됐죠 너무 뭐뭐해서 그거가 뭐뭐하다 됐 그 결과 대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Might even pull up the load 도로를 심지어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pull up the load 는 도로를 벗어나다 와일 드라이빙 운전하는 동안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아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 거죠 자 투 앞에 인오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인오더 투 컨티뉴어 컨버세이션 대화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 손 동작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해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동안에 그들 즉 이탈리아 사람들이 도로를 심지어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It is nearly impossible for them to talk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투가 진짜 주어 진주어고요 자 for them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데미 가르치는 건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투 토크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nearly 거의 자 without 뭐뭐하지 않고 using their hands 자 대어는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손을 이용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과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서로 다르죠 자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find a transitional phrase 자 과도기적인 억구를 발견하라 transitional 과도기적인 that indicate example in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 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 예시문을 나타내는 indicate 뭐뭐를 나타내다 예시문을 나타내는 과도기적인 억구를 발견하라 자 정답은 for instance죠 for instance 뒤에는 예시문이 주쳐오기 때문입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문장이 맞으면 t라고 표시하고 문장이 틀리면 f라고 표시하세요 1번 1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it's sort of be sort of as 라는 것은 모모로서 여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meaning no in 터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터키에서는 no를 의미하는 것을 여겨진다 자 이거 맞죠 팁입니다 2번 자 그들이 말할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 많은 제스처를 이용한다 자 allowed of 많은 이란 뜻입니다 이거 맞죠 t입니다 자 on the contrary 반면에 역접이죠 there are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 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the use of a gesture is highly restricted 자 문장의 주어가 use구요 그래서 동사는 easy를 썼습니다 오브 gestures는 뉴스를 꾸며주는 말에 지나지 않아요 자 gesture의 사용이 highly restricted 매우 제한되는 highly 매우 이런 뜻이죠 restricted 제한된 gesture의 사용이 매우 제약이 되는 제한이 되는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speakers in England Germany and some other northern European country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죠 자 문장의 주어는 speakers구요 동사는 심입니다 심형용사 모모로 보인다 이런 뜻이구요 스티프 딱딱한 경직된 프로즈는 얼어붙은 이란 뜻입니다 compare to 라는 것은 모모와 비교하여 이런 뜻이죠 여기서 대어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speakers부터 countries까지입니다 영국과 영국과 독일과 다른 몇몇 북쪽 유럽 국가들의 화자들은 그들의 남쪽 이웃들과 비교되었을 때 비교하여 딱딱하게 보이고 얼어붙게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n some parts of east asia 동아시아 일부에서는 body movement 몸 동작이 is kept minimum 최소한으로만 유지됩니다 미니멈 최소죠 몸 동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as a sign of poligness 공손함의 신호로서 as는 모모로서 sign은 신호 poligness 는 공손함이죠 공손함의 신호로서 동아시아 일부에서는 몸 동작이 최소한으로만 유지됩니다 임팩트 실제로 excessive 과도한 gesture 몸 동작은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습니다 aggressive in these cultures 이러한 문화들 속에서 과도한 몸 동작은 공격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owing to 뭐뭐 때문에 owing to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these people may consider 이러한 사람들은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consider 목적어 목적격보호 목적어를 뭐뭐라고 간주하다 목적격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죠 those who use a lot of gestures 라는거는 많은 gesture 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루드 무례한 렉 셀프 컨트롤 하면 자제성이 부족한 이러한 뜻이죠 자제심이 부족한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owing to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gesture 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무례하다고 그리고 자제심이 부족하다고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ose who use many gestures 많은 gesture 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may find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자 those who don't 라는거는 몸동작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find의 목적어 자리에 those who don't 가 나와있구요 tool and restraint는 자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서 쓰였습니다 tool 따분한 restraint라는 차분한 자제하는 이란 뜻이죠 자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몸동작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몸동작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따분하다고 그리고 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not only but also b에서 only를 just로 바꿀 수 있구요 merely simply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not just about verbal communication 자 버벌은 언어의란 뜻이죠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제스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we use가 제스처를 꾸며주고 있죠 관계대명사 목격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구조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making making be a assumption about about 이하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 자 make assumption 추정하답니다 assumption 추정이죠 자 여기서 making은 문장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 구입니다 making이 문장의 주어예요 intention 의도 based on 이라는 거는 어디에 기초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제스처에 기초하여 based on gestures 자 제스처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의 의도에 대한 추정을 하는 행동은 can cause misunderstanding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f 만약에 we do not take into account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take into account 는 고려하다 the person's cultural background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이죠 자 if 이하를 먼저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제스처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행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hence 따라서 그러므로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in gesture use 제스처 사용에 있어서 몸동작 사용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 자 문장의 주어는 바로 understanding 이 주어가 되겠죠 can help us improve communication 우리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고 avoid confusion 이런 오하어펜스 혼동이나 불쾌함을 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몸동작 사용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혼동이나 불쾌함을 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 정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할 때 improve 앞에 to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help 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이죠 improve 와 avoid 는 모두 다 help 목적격 보호로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offense 는 불쾌함 이란 뜻이죠 confusion 는 혼동 입니다 자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 입니다 find two traditional phrases transitional 하면 과도기적인 이란 뜻이죠 두 가지 과도기적인 업구를 찾아라 indicate 나타내다 that indicate contrast and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이쪽 첫 번째 단락 에서 개조를 나타내는 두 가지 과도기적인 업구를 찾아라 정답은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거 모두 다 역접이죠 safe 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문장이 맞으면 t에 체크하라 f if it is false 문장이 틀리면 f에 표시하라 through out 이라는 것은 어떤 전역으로 내내 이런 뜻입니다 throughout east asia 동아시아 전역에서 excessive 과도한 gestures in conversation 대화 중에 gesture는 are considered a form of blindness 공손함의 한 형식으로 여겨진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대화 도중에 과도한 몸동작이 공손함의 형식으로 여겨진다 아니죠 f죠 틀렸습니다 2번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 understand 는 진짜 주어 진주어 person's culture 어떤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accurately 정확하게 퍼시브 인식하다 his or her intention 할 때 intention은 의도죠 자 gesture 뒤에 있는 behind the gestures gesture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in order to accurately 퍼시브 his or her intention 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거 맞적 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분사 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this is the graph developed by Florence 19th 이것은 Florence 19th 에 의해서 개발된 그래프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과거 분사 developed가 앞에 나온 명사 그래프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는 수동 뭐뭐하게 된 완료 뭐뭐해진 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거 분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또는 굴을 이루어서 길어질 경우 명사 뒤에 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분사가 쓰인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I called Paul 나는 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To ask 물어보기 위하여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He could help me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Help 준사역 동사죠 목적을 쓰고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쓸 수 있습니다 Repair Repair to 생략되어 있죠 The broken window 할 때 broken이라는 과거 분사는 윈도우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깨진 창문이죠 내가 깨진 창문을 수리하는 것을 그가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폴에게 전화를 했다 I call Paul To ask if he could help me Repair the broken window 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자 It was a motivational poster 자 그것은 동기부여 포스터이다 자 Which was produced by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기부여 포스터다 이런 말이겠죠 즉 과거 분사 프로듀스가 앞에 나온 명사 포스터를 꾸며주고요 중간에 Which was not that was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과거 분사 예문입니다 People would never want to live in town built so close to 랜드필 랜드필이라는 건 쓰레기 매립지죠 쓰레기 매립지에 그렇게 가깝게 만들어진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사람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빌트 조성된 만들어진 과거 분사 빌트가 앞에 나온 명사 타운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he same A as B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지미 is wearing the same baseball cap as Tommy 지미는 터미와 같은 종류의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자 The same as라는 거는 같은 종류 동일 종류를 뜻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전화기야 이런 뜻이죠 하지만 만약에 The same death 쓰면 뜻이 달라집니다 This is the same phone that I lost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거랑 바로 같은 그 핸드폰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The same as는 동일 종류가 되고요 The same that은 동일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The same as B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Inhaling 흡입하는 거죠 inhale 흡입하다 자 Inhaling second and smoke 간접후변입니다 자 간접후변은 has the same bad effect as smoking 흡연과 같은 종류의 나쁜 영향을 갖는다 즉 간접후변은 흡연하는 것과 같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라는 뜻이죠 자 두번째 예시문입니다 When he faces problem 자 face는 직면하다 confront 했던 뜻이죠 그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He used the same strategies as his father 그의 아버지와 같은 종류의 전략을 그는 이용합니다 The same as는 동일 종류고요 strategy는 전략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same as B 예시문입니다 This restaurant 이 식당은 serves the same food as the other restaurant in the area 이 지역에 다른 음식점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제공한다 The same as는 동일 종류 같은 종류라고 했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94쪽 애프터 리딩부터입니다 레슨 4 딜리버 유어 보이스 4과의 애프터 리딩 원입니다 complete the 리딩 맵 독서 지도를 완성하시오 with the words in the box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based on reading 원 리딩 원에 기초하여 리딩 원에 기초하여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독서 지도를 완성하시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 1854 자 1854년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인 자 라이팅게인은 accepted a nursing position 간호직을 수락했습니다 accept 수용하다 수락하다 nursing position은 간호직이죠 자 뭐하기 위하여 to help the British troop fighting in the criminal world 자 크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 군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플로렌스 나이팅게인은 1854년 간호직을 수락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트루프라는 거는 군부대죠 she realized that 그녀는 대찰리아를 깨달았습니다 sanitation 위생이 was inadequate 부적절하다고 자 그녀는 위생이 부적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and the medical record 그리고 의료기록이 were extremely disorganized at the base 기지에서 의료기록이 극도로 조직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medical record 라는 것은 의료기록이구요 extremely 극도로 disorganized 는 조직적이지 않은 체계적이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자 she sought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sanitation reform 위생개혁 있죠 위생개혁이 wasn't necessary 필요하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so 그래서 she started to make many efforts 그녀는 많은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to communicate the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나이팅게일 developed the 폴로 에어리어 그래프 나이팅게일은 극지 그래프를 개발했습니다 her 그래프 show that 그녀의 그래프는 대절 이하를 보여주었습니다 death from contagious digits contagious 하면 전염병의 이런 뜻이죠 contagious digits 는 전염병 입니다 전염병 으로부터 온 죽음이 sharp dropped 아주 날카롭게 떨어졌다 라는 사실을 그녀의 그래프는 보여줬습니다 모한 이후에 after improving sanitary condition in hospital 병원에서 위생상태를 향상시킨 이후에 전염병에서 온 사망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그녀의 그래프는 보여주었습니다 sharply 하면 크게 날카롭게 이런 뜻이죠 using a graph 그녀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she convinced people 그녀는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켰습니다 to initiate 시작하도록 sanitary reform and hospital 병원에서 위생개혁을 sanitary 위생 리폼은 개혁이죠 그녀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녀는 병원에서 위생개혁을 시작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납득시켰습니다 initiate 라는 것은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자 컨머치코 위치 그리고 그 사실이 reduce the number of deaths 사망의 숫자를 감소시켰습니다 자 사과의 expression in use 입니다 자 a번입니다 maxed expression in bold 두껍게 쓰여진 표현을 연결하시오 어디에 to the expressions with the same meaning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에 두껍게 쓰여진 표현을 연결하시오 1번 문장입니다 the politician suggests the plan 자 그 정치인이 계획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to deal with는 플랜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형법이죠 자 deal with 처리하다 다루다는 뜻이니까 커프위드와 연결하는게 맞습니다 자 1번은 b번과 연결합니다 자 financial crisis는 재정적 위기죠 자 그 정치인은 재정적 위기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계획을 제안했다 2번 I just know at a glance at a glance 첫눈에 이런 뜻입니다 한눈에 첫눈에 갯절리아를 한눈에 한다 He is an honest man 그 남자가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는 첫눈에 합니다 자 2번은 C번 at first sight 와 연결이 되죠 3번 White rabbit stand for purity and innocence in this poem 자 포임은 C입니다 하얀색 토끼는 이 시에서 purity 깨끗함과 이노센스 순진함을 stand for 상징합니다 나타냅니다 자 stand for는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represent 와 연결되니까 A번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B번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 involved from A A에서 나온 두꺼운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The letters in MC 자 MC라는 단어는 stand for master of ceremonies 어떤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나타낸다 자 1번에는 stand for 쓰는게 맞죠 자 2번 문제입니다 I could tell at a glance that 자 at a glance 은 첫눈에 이 말이죠 나는 첫눈에 대절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someone had already opened enveloped 자 envelop라는 건 봉투죠 누군가가 이미 봉투를 열어보았다는 것을 나는 첫눈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자 successful athlete 성공적인 육상선수는 노우 알고 있습니다 How to deal with the pressure of competition 자 컴퓨티션은 경쟁 경기 이런 뜻입니다 자 성공적인 육상선수는 경기의 압력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How to 뭐뭐하는 방법이죠 Deal with the pressure of competition 딜 위로는 다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과의 after reading to 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with the words in the box based on reading to 자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초하여 reading to의 기초하여 옆 박스 안에 있는 단어로 가지고 독서 지도를 완성하시오 a gesture in one culture 한 문화 속에 있는 gesture 몸동작은 might have different meaning in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에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another of your head 당신의 머리를 끄덕이는 행동은 in one culture 한 문화 속에서 자 한 문화 속에서 당신의 머리를 끄덕이는 행동은 may not have the same meaning as in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에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not only the movement 동작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frequency of gesture is influenced by culture frequency는 빈도죠 자 몸동작 뿐만 아니라 자 그 gesture 몸동작의 빈도도 또한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나도니의 버더습이 a 뿐만 아니라 빈도 또한 자 in some countries 몇몇 나라들에서는 people use a lot of gestures when speaking 자 when speaking 말할 때죠 자 몇몇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말할 때 gesture를 많이 이용합니다 몸동작을 많이 씁니다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the use of gesture is highly restricted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서는 gesture 사용이 아주 크게 제약을 받습니다 highly는 매우 이런 뜻이죠 restricted는 제약을 받는 이란 뜻입니다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in gesture use gesture 사용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will help improve communication 의사소통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사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examine the collocations collocations라는 건 연결 관계입니다 뭐 병치 배열 이런 것도 있죠 and another example 1인치 플랭크 그리고 각각의 빈칸에 또 다른 예시를 써라 자 딜리버 배달하다 전달하다 딜리버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하다 딜리버 스피치는 연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딜리버 렉처라는 건 강의하다는 뜻이죠 렉처가 강의니까요 자 캐리를 실어나르다는 뜻입니다 캐리어 미닝 어떤 의미를 실어나르다 의미를 전하다 캐리어 디지즈 질병을 실어나르다 질병을 옮기다 캐리어 버든이라는 건 어떤 짐을 실어나르다는 뜻이죠 B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list the words in the box 자 박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장입니다 The vice president 부통령이 Will deliver speech 연설할 것입니다 Deliver speech라는 건 연설하다는 뜻이죠 At the forum tomorrow 자 포름은 토론회 공개 토론회입니다 부통령이 내일 공개 토론회에서 연설할 것이다 Deliver speech 연설하다 2번 The singer delivered message of love and peace through our songs 자 그 가수가 그녀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Deliver message 메시지 전달하다 이런 뜻이죠 3번입니다 자 in Chinese 중국에서는 A single word can carry and many meanings depending on its tone 톤이라는 건 어조 성조입니다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의존하여 자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일 단어가 그 성조에 의존하여 많은 의미를 실어나를 수 있습니다 자 4과의 reading verb입니다 connecting to readings 두 개의 독해를 연결하기 자 Filling the brain based on reading 1 and reading 2 using the transitional words and phrases in the box 자 박스에 있는 과도기적인 단어와 억구를 이용하여 reading 1과 reading 2에 기초하여 빈칸을 지우시오 자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두 개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reading 1으로 갑니다 자 When Florence Nightingale arrive in Scutari 자 이 Florence Nightingale이 스쿠타리에 도착했을 때 The hospitals were suffering from pro sanitation 병원은 빈약한 위생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Suffer from 뭐뭐를 겪다 하는 뜻이구요 sanitation 위생입니다 For the more 게다가 Medical records in hospital were not organized 병원 내의 의료기록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Thus 따라서 She spent her time improving the condition 그녀는 그 상황을 향상시키는데 그녀의 시간을 썼구요 And the record keeping system at the hospital 병원에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 기록을 계속 작성하는 것에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녀의 시간을 썼습니다 자 Reading 2로 갑니다 The frequency는 빈도입니다 The frequency with which a person uses gesture is influenced by his or her culture 어떤 사람이 gesture 를 이용하는 빈도는 그 사람의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People from Southern Europe 남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Tend to use a lot of gesture 많은 gesture 를 이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Tend to 부정사는 Have a tendance to 부정사의 뜻이죠 뭐 뭐하는 경향이 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Body movement is kept to a minimum Be kept to a minimum 최저로 최소로 유지되다 자 몸동작은 최소로 유지가 됩니다 As a sign of uprightness 공손함의 표시로서 In some part of East Asia 동아시아 일부에서 동아시아의 일부에서는 몸동작이 공손함의 표시로서 최소한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자 사과의 Critical Thinking입니다 A Apply 적용하기입니다 Check the things that you think have to convey messages effectively 자 convey라는 것은 전달하다 이런 뜻이고요 effectively는 효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기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 체크해 보시오 You can add your own ideas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각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Then Explain your reason to your partner 그리고 당신의 짝꿍에게 당신의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How to 뭐뭐하는 방법이죠 convey는 전달하다 자 How to convey messages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자 1번 Include more visual 더 많은 시각자료를 포함시킨다 그래프라든가 picture 그림같이 2번 어필 to는 누구에게 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필 to the feelings of the listeners 자 말을 듣는 사람 청자의 느낌에 호소한다 3번 Start with statistic 통계학으로 시작하라 스타디스틱 통계죠 4번 Include 모아 텍스트 더 많은 질문을 포함시켜라 5번 Provide logical reason 자 논리적인 이유들을 제공하라 여러분의 이유를 빈칸에 한번 지워보세요 자 B번 Personalize 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gesture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스처는 무엇입니까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Does it have the same meaning across the globe across the globe 전세계적으로죠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Search the internet if it is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검색해봐라 And talk about it with your partner 그리고 당신의 짝꿍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 신문 보겠습니다 I give a thumbs up thumbs up 나는 엄지를 지켜세우다 이런 뜻이죠 나는 엄지를 지켜세웁니다 When someone does a great job 누군가가 일을 잘했을 때 나는 엄지를 지켜세웁니다 However 그러나 In some countries search as Greece 그리스와 같은 어떤 나라에서는 This gesture is considered a serious insult 인설트모욕이죠 이러한 제스처는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가 됩니다 So I should be careful when using this gesture 이 제스처를 이용할 때 나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Check your progress 당신의 발전을 체크해보세요 I understand how Florence Nightingale used graph to deliver her message effectively 자 그녀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그래프를 이용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다 I can explain how the use of gesture vary across culture 자 문화에 따라서 문화별로 제스처의 사용이 어떻게 다양한지 얼마나 다양한지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자 사과의 라이딩 빌더입니다 포인트 1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graph That was developed by Florence Nightingale 이런 문장이겠죠 자 과거문사 developed가 앞에 나오는 명사 그래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Florence Nightingale에 의해서 개발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 뒤에는 That was가 생략이 되어 있죠 1번 Correct the parts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and write them below 그렇죠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들을 연결하라 그리고 아래다가 문장을 써라 1번 봅시다 The road was blocked 자 그 길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봉쇄가 되었습니다 B 블럭트 봉쇄되다 To repair the bridge 다리를 수리하기 위하여 어떤 다리 Damaged by heavy rain 자 heavy rain은 폭우죠 폭우에 의해서 파손된 다리입니다 과거문사 Damaged가 명사 브리지 꾸며주고 있죠 폭우에 의해서 파손된 그 다리를 수리하기 위하여 도로가 봉쇄되었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My cousin 나의 사촌이 커진 사촌이죠 Show me some photograph 나에게 몇몇 사진을 보여줬다 Take는 촬영된 입니다 과거문사 Take는 명사 포토그랩스를 꾸며주고 있죠 In front of a castle 자 캐슬은 성이죠 성 앞에서 촬영된 몇몇 사진을 내 사촌이 나에게 보여줬다 3번 The volunteers are picking up empty bottles 자원봉사자들이 빈병을 줍고 있는 중입니다 Pick up 줍다는 뜻이죠 어떤 빈병 Left on the street 거리에 남겨진 빈병이죠 과거문사 Left가 명사 바트즈를 꾸며주고 있죠 자 포인트 2입니다 예심은 보겠습니다 Jimmy is wearing the same baseball cap as Tommy 자 the same as라는 거는 같은 종류 동일 종류입니다 지민은 토미와 같은 종류의 야구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죠 2번 보세요 Connect the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아래다 쓰시오 1번 문장입니다 This point was written by the same order as that novel 이 시는 저 소설과 똑같은 작가 똑같은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다 2번 Laughing loudly 크게 웃는 것은 Can have the same health benefit as doing exercise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건강 혜택을 가질 수 있다 자 베네피트는 혜택이죠 3번 My father paint the ceiling the same color as the world 자 우리 아빠가 나의 아빠가 벽과 똑같은 색깔로 천정을 페인트질했다 그렸다 셀링이라는 건 천장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